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2020학년도 수능 대비 김기현의 파이널 모의고사 김기현 컬렉션 모의고사에 대한 OT 영상이에요. 이 OT 영상에서 김기현 컬렉션 모의고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너희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조금 자세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필요한 친구들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추천 대상이요. 당연하게도 얘들아, 2020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을 응시하는 모두에게 선생님이 이제 추천하는 파이널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당연하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김기현의 관점으로서 우리가 모의고사까지 어떤 식으로 뚫어낼 수 있을까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중간에 선생님 커리큘럼을 열심히 따라왔다거나 아니면 선생님 커리큘럼을 따라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의고사 한번 같이 풀어볼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요. 누구에게든 도움될 수 있게 열심히 준비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맞은 문제라 하더라도 얘들아, 이 맞은 문제에서도 이런 생각까지 하셔야 된다. 우리가 배운 것들 이렇게 연결해낼 수 있지 라는 것들을 다 강의에서 녹여서 말씀드리도록 할 거니깐요. 정말로 도움될 것이라는 거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 컬렉션 모의고사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일단 실전 모의고사에 대한 학습 목표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당연하게 되라 모의고사 형식의 전범위, 문제풀이로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은 실력들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쏟아낼 수 있을까? 라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되도록 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제한된 시간 안에서 당연하게도 최적의 풀이를 설계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라는 거. 나란 엔제랑 당연히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셔야지. 일단은 1번부터 30번까지 제한된 100분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맞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실수 없이 전부 다 맞춰서 최고점을 찍고자 하는 게 목표란 말이야. 시간이 무제한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무제한으로 주어져서 우리가 무조건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실전에서는 야, 이거를 내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케이스 분류를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가능성이 높은 게 뭘까? 얘를 먼저 고민한 다음에 답이 나온다면 땡큐.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다음 가능성이 높은 게 뭘까? 라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서 일단은 최적의 풀이로서 내가 답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연습들을 해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앞부분에서도 내가 뭔가 계산 실수하지 않을까? 또는 내가 잘 풀어놓고 마지막에 답을 잘못 체크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실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또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알았지? 그러면 김기현의 컬렉션이요. 전체 3개의 시즌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각 시즌별로 3회차씩 총 9회차의 모의고사로 진행이 될 겁니다. 당연하게도 100% 신규 제작 문항으로 구성이 되도록 할 거고요. 출시 일정은요. 시즌 1, 8월, 시즌 2, 9월, 시즌 3, 10월에 진행되도록 할 거야. 그래서 8월 달에 진행되는 시즌 1은요. 우리가 6월 평가원 그리고 작년에 시행된 평가원 모의고사들 최대한 경영을 반영하고자 했고요. 시즌 2, 시즌 3는 당연하게도 9월 모의고사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따라서 그 기조를 최대한 반영한다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 실제로 작년 9월 평가원이 이제 6월 평가원과 너무나도 기조가 달라졌었단 말이죠. 그래서 샘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즌 2, 그 9월 평가원 이전에 대략적인 구성을 다 완성시켜놓은 상황이었지만 9월 평가원이 너무나도 달라졌기 때문에 9월 평가원 딱 끝나자마자 정말로 샘 조교들이랑 같이 한번 거의 밤새 가면서요. 9월 평가원 관련해서 비슷하게 너희들이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갈아엎었습니다. 그 결과 작년 시즌 2와 시즌 3이요.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너무나도 좋아해줬단 말이야. 실제로 얘들아 이번 9월 평가원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느끼기에 최대한 지금의 평가원 경향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너희들이 조금 낯설게 느낄 수 있는 요소들도 많이 많이 넣어두려는 거. 그러니까 실제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니까요. 우리는 최적의 대비로서 어떤 상황이 나온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많은 상황들을 다 준비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 구성문항은 당연히 1번부터 30번까지 모든 선택과목 확통, 미적, 기하까지 포함된 풀 모의고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실제 시험이라 생각하시고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적절히 시간 배분을 해나가면서 풀어가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얘들아 이 과정에서 컬렉션은요. 당연히 풀 모의고사이기는 하겠지만 선생님의 커리큘럼 중에서 공통 모의고사 있습니다. 그래서 하프 컬렉션이라고 해서요. 말 그대로 이제 하프 컬렉션. 우리 공통과목에 집중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모의고사.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다 완강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혹시라도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 제가 풀 모의고사 컬렉션까지 풀면서 조금은 공통과목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보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하프 컬렉션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다는 거. 알았지? 내용물은요. 당연히 시험지 그리고 정답 및 해설지, OMR 전부 다 들어있고요. 해설지요. 전문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해설지까지 다 들어있도록 하니까 너희들이 문제 풀고 나서 채점하면서 해설지에 대한 내용도 들으시되 선생님이 강의에서 훨씬 더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너희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조금은 주의할 부분들까지 다 언급해드리도록 하니까요. 해설지와 강의까지 함께 공부해주시면 될 것 같아. 당연하게도 OMR 카드 체크하는 것까지 다 연습하면서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죠? 강의는 선생님 어떤 식으로 구성되죠? 라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현장 강의와 스튜디오 강의가 함께 구성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4점짜리는 현장 강의로 전부 다 구성이 될 거고 이제 나머지 4점짜리 그리고 조금은 너희가 틀릴만한 3점짜리 그리고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모든 강의들은 선생님이 스튜디오 버전으로 전부 다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 거야. 그래서 일부 3점, 너희들이 조금은 틀릴만한 3점과 4점짜리는 전문항 해설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아마도 이제 처음부터 선생님 커리큘럼을 따라온 친구들도 있겠고 선생님이 모의고사 해설 강의 또는 기출문제 해설 강의로 이제 선생님을 처음 보게 된 친구들도 있을 건데 우리 기김김기, 뭐야? 내가 기출하면 김기현이다. 우리 해설 강의하면 김기현이다. 라고 생각하는 수는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선생님이 그만큼 자부심을 갖고 너희들한테 해설 강의 정말로 열심히 잘 찍어드리도록 하니까요. 강의를 통해서 너희들이 부족한 부분들 잘 채워나가시면 돼. 단순히 맞았다라고 해서 아, 강의 안 들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너희들이 모르는 것일 뿐 강의에서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알았지? 네. 업로드 일정이요. 대략적으로 시즌1, 시즌2, 시즌3에 대해서 개강과 완강에 대해서 말씀드려놨고요. 기본적으로 공통과목 강의 업로드 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택과목은 이 일정보다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늦게, 하루 이틀 정도의 차이로서 업로드 될 수 있다는 점 미리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강의 어떤 식으로 활용하죠? 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첫 번째요. 당연하게도 시험을 너희들이 100분 동안 연속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먼저 준비하는 게 필요해. 다시, N제 푸는 게 아니라고. 몇 문제 풀다가 잠깐 호흡 끊고 다른 공부하다가 또다시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 우리 실제 시험장에서 생각해봐. 실제 시험장에서 화장실도 참으면서 100분 동안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이라는 시간을 내가 연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확보한 상태에서요. 시험 보세요. 그래서 100분 동안 응시하면서 OMR 마킹까지 무조건 시간 엄수하는 연습하시고요. 그 중간중간 과정에서 해라. 제발 좀 모르면 넘어간다. 연습하셔야 된다. 이거는 선생님이 매번 너희들한테 강조하기는 하지만 머릿속으로 너희들이 아, 모르면 당연히 넘어가지. 라고 생각은 하겠지만요. 실전에서 넘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아마도 앞이 있는 3점에서 막히거나 또는 초반부 4점에서 막히는 순간 야, 내가 여기서 막히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못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러네, 이라. 앞이 있는 3점이 어려운 3점일 수도 있어. 앞이 있는 초반부 4점이 너희들한테 꽤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정답률이 낮은 4점일 수도 있다고. 그렇지만 그게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게 어려운 문제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안 문제라고 해서 내가 아, 안 풀린다. 무조건 풀고 넘어가야 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넘어가. 1번부터 30번까지 풀어낼 수 있는 문제 다 푼 다음에 다시 한 번 앞으로 넘어와서 아까 못 풀었던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차근차근 풀어내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다. 평소에 연습하셔야 되라. 시험장에서도 넘어가는 연습해낼 수 있다. 알았지?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남아있는 이 문제의 시간 속에서 내가 남아있는 문제들을 풀까? 또는 실수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검사를 할까? 너희들만의 루틴을 조금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 루틴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리고 3단계. 우리 결과에 대한 피드백 당연히 하셔야죠. 실모 시즌에 들어오면 이제 꽤나 많은 친구들이요. 뭔가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모만 그냥 디립다 풀고 문제 풀었으니까 해설지 보고 채점하고 틀린 거에 대해서 해설지 그냥 눈으로 쭉 훑어보고 아 맞네. 아 이 정도 풀면 되겠네. 하고 그냥 넘어가고 실모 버리고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아. 실모를 푸는 이유는요. 실전 연습도 있죠. 그치만 그 중간중간 과정에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구나 또는 내가 모르던 부분이 있구나 나한테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목표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중간중간 과정에서 이 부분이 부족하네 라는 부분들이 떠올랐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보충 공부하셔야지. 아이디어가 됐든 기출 생각집이 됐든 커넥션이 됐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교재들을 싹 다 펼쳐서 이쪽 유형에 대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무슨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함께 공부해 나가셔야 된다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강의를 듣기 전에요. 어? 이거 내가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 내에 못 풀었어. 그러면 당연하게도 시간 제한 없이 너희들이 스스로 풀어내는 연습 해보셔야 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떠올랐던 문제가 무엇일까. 기출 생각집에서 아 이거랑 비슷한 기출인데 형태가 조금만 바뀌었네.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라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스스로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시고 너희들이 여러 가지 취약한 유형들에 대해서 보충학습을 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죠? 자주 묻는 질문과 이제 당부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선생님 강좌 수강을 위한 최소 요건이 있나요? 일단 예라 당연하게도 우리 수원수트 그리고 선택과목에 해당하는 전범위 개념학습 완료된 상태에서 당연히 들으셔야지. 웬만하면 당연하게도 기출공부까지는 그래도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수능장에 들어가는데 기출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 않으면 당연히 안 되잖아.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 제가 기출공부를 조금 뒤늦게 하고는 있는데요. 기출공부를 하면서 조금은 실전 연습도 하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일주일 또는 이주일에 한 번씩 같이 한 번 공부하셔도 안 될 건 없을 것 같아. 그렇지만 기본적인 개념학습은 완료된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 알았죠? 두 번째 선생님 실전 모의고사 어떤 주기로 풀어야 되나요? 일단 얘들아 상황에 따라 다르다. 내가 만약에 1등급이고 고정 1등급이고 내가 이제 92, 96 그리고 100점을 목표로 하고 있어. 여러 가지 기출공부는 당연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NG까지 열심히 잘 풀었어. 그런 친구들은요. 하루에 1일 1실모라고 하나요? 뭐 1일 2실모 정도로 하나요? 그래서 1일 1실모든 2일 1실모든 너희들 편한 대로 잘 공부하시면 돼.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요. 열심히 푸시고 틀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잘 학습을 해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너희들 주기에 맞춰서 열심히 잘 푸시고 틀린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만 열심히 잘 해나가시면 된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 내가 이 부분을 몰랐구나 라는 것들이 느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넥션이 됐든 기출생각집이 됐든 아이디어가 됐든 다시 한번 펼쳐보면서 공부하시면 돼. 그런데 두 번째 그런 친구들이 1일 1실모 공부한다고 해서 이제 2등급 이하 그러니까 2, 3등급이나 4, 5등급 친구들 이어 하루에 하나씩 계속 푼다고 해서 실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 기본적으로 얘들아 우리 2, 3등급 친구들은요. 실무도 당연히 중요할 수 있지. 그치만 조금은 훨씬 더 단원별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너희들한테 모아져 있는 NJ 학습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NJ를 조금 더 기본적으로 비중을 둔 상태에서 실전 연습을 실무로써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로써 같이 병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NJ의 싱글 커넥션이 됐든 커넥션이 됐든 더블 커넥션이 됐든 같이 문제집 형식의 공부를 같이 진행하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실무를 얻는 식으로 가시면 된다.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 우리 3등급 이하 또는 3, 4, 5등급 친구들은요. 아직 실무가 우리에게 주된 공부가 아닐 수 있어. 아까 말씀드린 것듯이 NJ 또는 기출 공부가 우리한테 훨씬 더 주된 공부가 돼야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일단 메인으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실무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조금 같이 병행하는 식으로 가져가시면 된다.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OT를 찍고 있는 시점 8월인데요. 8월에서 9월, 10월 정도까지는 조금 더 실력이 필요하다면 실력을 쌓는 기간으로 생각하시고 9월 또는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쌓여있는 실력을 이제 조금 더 날카롭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그때 가서 실무를 본격적으로 풀어내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막 하루에 하나씩 무조건 풀어야 된다라고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다. 알았지? 세 번째 선생님, 몇 번까지 몇 분 안에 풀어야 되죠? 또는 공통과목이든 선택과목이든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나요? 시간 전력 어떻게 추천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런데 이런 질문은 매년 많이 있기는 한데요. 이거는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이들아, 공통은 몇 분 안에 끊어야 돼? 또는 1번부터 8번까지 몇 분 안에 무조건 풀어내야 돼? 라는 것들을 선생님은 구체적인 시간을 딱 드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 입 밖으로 딱 나오잖아? 그럼 너희들이 그 숫자에 너무 집착해버려. 예를 들어 선생님이 1번부터 8번까지 몇 분 안에 풀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 오늘따라 내가 앞에 있는 부분에서 좀 버벅였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은 오버된 느낌이야. 한 1, 2분 정도도 오버됐어. 그러면 거기서 너희들이 뭔가 스스로를 옥죄게 돼. 야, 김기현이 말한 시간보다 내가 벌써 여기를 타임을 오버해버렸는데 그럼 뒤에 있는 문제들 아, 더 빠르게 풀어야 되는데 조급한 마음에 잘 안 풀리네? 라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시험 전략을 꼬아버리게 되는 친구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몇 번, 몇 번까지 몇 분 안에 풀어야 된다라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스스로 정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실물을 풀면서 야, 내가 일단은 앞에는 1번부터 8번까지 풀고 나서 9번으로 갈지 또는 뒤에 있는 주관식 쉬운 문제로 먼저 갈지 또는 선택 과목으로 먼저 갈지 너희들이 편한 루틴을 먼저 정해보시라고 그리고 그 편한 루틴을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실물을 풀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돼. 그리고 그게 나한테 이제 최적의 상태로서 루틴이 딱 정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구할 평가원이 됐든 10월 교육청이 됐든 실제 수능이 됐든 수능장에서 내가 정말로 해낼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해나가시는 게 필요하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시간 전략은 얘들아 너희들이 편한 상태로 너희들만의 루틴을 좀 짜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통 과목이요. 당연히 얘들아 공통과 선택은 공통에 조금 더 비중을 두셔야 되는 건 맞겠지. 그런데 내가 선택을 최대한 몇 분 안에 끊어야 될까? 그리고 그 남은 시간 동안 남은 문제를 풀어야 될까? 또는 검산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너희들만의 전략을 짜 나가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거. 알았지? 선생님 실전에서 막히면 몇 분 고민해야 될까요? 몇 분 구체적인 시간 너희들한테 드리지 않는다고. 솔직히 생각해봐. 한 문제 푸는데 예를 들어서 몇 분 안에 고민해봐 라고 하면 그 몇 분을 재면서 풀 거야? 그럴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그냥 그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푸는 과정에서 쭉 풀어. 중간에 막혔어. 그럼 잠깐만 고민해. 다시 고민했는데 아 길이 안 보여. 그러면 일단 넘어가시는 거야. 알았지? 그런데 문제 푸는 과정에서 야 앞부분 문제이기는 하지만 내가 막혔어. 야 이거 무조건 풀어내야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계속 시간을 쓰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한 20분 넘어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 경험 하시면 안 돼. 실전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막혔다. 한 번에 안 풀린다. 한 번만 더 고민하고 안 되면 넘어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지? 넘어간다는 게 안 풀겠다는 거 아니잖아. 안 풀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 싹 다 풀고 나서 다시 한 번 앞으로 넘어와서 조금은 리프레시된 마음으로서 새로운 문제를 보게 되면 아까보다 훨씬 더 잘 풀리게 되는 경험이 생길 거다. 알았지? 선생님 제 수준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 조금 어려운 문제라는 게 분명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컬렉션을 풀었는데 15번 22번 선택 과목에 대한 28번이나 30번 선생님 제가 좀 너무 어려운데 이것까지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해야 되나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얘들아 너희들의 목표 등급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첫 번째 당연하게 되더라 1등급을 목표로 하고 100점 92, 96을 목표로 한다면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 당연히 강의를 통해서 배우고 공부하셔야 되는 게 맞지. 2등급을 목표로 한다 정도로 생각한다 하더라도요. 2등급을 목표로 한다고 해서 2등급 정도까지의 공부를 한다고 해서 2등급을 맞을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어. 원하는 목표보다 당연하게도 공부량을 훨씬 더 많이 뒷받침이 되셔야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2등급 정도까지를 목표로 한다 생각하는 친구들도요.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들 다 공부하시는 걸 추천해. 그런데 지금 저는요. 최저 등급이 필요해요. 뭐 3등급 또는 그 이하의 최저 등급이 필요합니다. 라는 친구들은요. 15번 22번 또는 30번처럼 조금은 호흡이 긴 문제들을 일단은 건너뛰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최저 등급을 목표로 해서 3등급 정도까지를 목표로 한다 싶으면 그 앞에 있는 문제들을 맞추는데 훨씬 더 힘을 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1, 2등급 목표로 한다 아쉽다 하면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게 당연히 중요하다는 거. 알았지? 마지막 선생님 해설강의 언제 봐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 이런 웬만하면 문제를 풀고 나서요. 채점하세요. 그리고 해설지 보기 전에요. 스스로 문제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스스로 문제를 다시 풀면서 야 여기서 내가 어떤 조건까지 이렇게 활용을 했을까? 그리고 중간에 막힌 부분에서 내가 왜 못 풀어낼까? 아직 안 쓴 조건이 뭘까? 이거랑 비슷한 기출문제는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스스로 시간 제한 없이 해보셔야 돼. 그런 다음에 어? 내가 안 풀려. 그러면 일단 넘어가. 하루 정도 넘어가. 그리고 그 다음날에 한 번 정도만 다시 풀어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풀린다?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강의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내가 다시 넘어갔을 때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풀린다 라는 건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른다는 건 강의를 통해서 배우셔야지. 배운 것들을 너희들이 복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복습함으로써 아 이런 조건에서 이런 생각들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배운 다음에 다른 문제에 스스로 적용하는 연습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강의 보는 걸 죄악시 여길 필요 절대로 없어. 강의를 통해서 배우고 그걸 스스로 너희들 것으로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알았지? 그래서 문제 풀고 나서요. 한 번 정도 고민하세요. 다만 그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필요는 없다. 10분에서 15분 정도까지 고민해보고 안 된다. 다음날로 넘겨. 다음날도 고민을 했는데 5분에서 10분? 고민했을 때 안 되면 무조건 강의 바로 보고 공부하자는 거. 알았지? 이렇게 해서요. 우리 컬렉션 모의고사 선생님이 이제 너무나도 열심히 잘 준비를 했는데요. 선생님의 마지막 파이널 커리큘럼이니만큼 파이널 커리큘럼이기는 하지만 올 한해 2022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해서는 선생님이 아마 컬렉션 이후에 이제 총정리하는 강의를 하나 또 만들고자 하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 커리큘럼 OT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파이널 마지막 모의고사 커리큘럼이니만큼 선생님 정말로 열심히 준비를 한 만큼 너희들한테 큰 도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당연히 컬렉션 함께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을 처음 보는 친구들 또한 정말로 도움 되도록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같이 마무리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OT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강의 영상에서 또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도 우리 동생 많으셨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